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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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가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가라하니 시옥을 덤발대로 함께 계시는 인도다 이 믿음 전세가 극하길 거였을까 온과 언제나 주의 밝은 눈빛이 커요 이 믿음 전세가 극하길 거였을까 언제나 주 뜻하네 내가 있음을 바보라 사랑과 반성들이 나를 벅세우게 하니 내 눈이 높아져도 죄보습이 되어라 이 믿음 전세가 극하길 거였을까 모든 곳에 주의 밝은 눈빛이 커요 모든 곳에 주의 밝은 눈빛이 커요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불치신다 고통과 슬픔종에 오 주님 의지하오리 내 영혼이 이번에도 주님의 번섭니다 이 빛이 높은 세상 주가 지켜주신다 고통과 슬픔종에 오 주님의 번섭니다 이 빛이 높은 세상 주님의 번섭니다 약속받아서 우연속 안고가 꽃불려 내 길을 어서 들어줘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라보네 같이 내게 이 마음 꽃불려 물결에 온종이 삶여서 내 겨울의 길을 만났다 우리의 영속한 공기 내게 주신 은혜의 존엘 넌 우리의 또라 이 빛이 높은 세상 주님의 번섭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라보네 같이 내게 이 마음 꽃불려 물결에 온종이 삶여서 내 영속한 공기 내게 주신 내 영속한 공기 내게 주신 우리의 성불란 빛이 지키고 멋적이네 우원의 극락을 흘러 잡아넣쳐서 내 중간 모두 죄국을 씻어버리니 꽃불리 높은 내를 희망하겠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라보네 같이 내게 이 마음 영원의 불결에 온종이 삶여서 내 영속한 공기 내게 이 홀베이 전부 눈치는 주의의 눈에 입을 입장에 불려와 내게 한 번베이 알렐루야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영원의 불결에 온종이 삶여서 내 영속한 공기 내게 이 홀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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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속한 공기 내 영속한 공기 내게 이 홀베이 내 영속한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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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대시고 나에게 많은 빛이 되시니 기도한 용료로 하늘의 와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이 전부도 없죠 얼른 하늘 힘차게 불러 영원히 눈물을 자면 왕룡한 흙이 마흔 내 바다 영룡한 천국을 바라보 할렐루야 하늘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이 끊어갈 수 없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감정에 전부도 없죠 얼른 하늘 힘차게 불러 영원히 눈물을 찬양하니 전부 용지여서 상속을 옵니다 전부 용지여서 영원히 눈물을 찬양하니 전부 용지여서 영원히 눈물을 찬양하니 영원히 눈물을 찬양하니 연락하니 연락하니 collectively 증대하니 연락하니 전세 염락하니 봄 넷 연결하니 영원히 연락하니 공개가 나의 승진아 근거 다가서 조아의 왕과 흔들로서 내게 시키기 위한 피 흘려주시길 내게 시키기 위한 피 흘려주시길 내게 시키기 위한 피 흘려주시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세 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그리고 33세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 성천하십니다 약 3년 가까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바로 오늘 요한봉 2장 1절에 나타나는 가나에서 혼인 잔지집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요한봉 2장 11절을 이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표적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혼인 잔지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왜 처음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태봉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했습니다 죄를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최소한 교회에 2, 3년만 다니셔도 오늘 본문 요한봉 2장 1절 이하에 가나의 혼인잔 집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은 설교를 한두 번 도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신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빌리포소 2장 6절은 그분은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하나님 근본 본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천지 우주마무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물로 포도주 만드시기 위해서 첫 번째 이 사건을 행하실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단순하게 물로 포도주 만드신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기적의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당신은 소경입니다 왜 처음 표정이라 말씀할까요 우리 주님은 이보다 더 큰 일도 하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썩어서 냄새나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말씀 한마디에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은 이러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을 행하셨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할 때 성경 66권을 압축하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성경을 읽으셨다면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오늘 본문 요한범 2장 1절에서 나타나는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이 사건을 우리는 깊이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이 표적 사건 물론 포도주 만드는 이 사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는 포도주가 두 가지 포도주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바닥 나버린 포도주가 있습니다 성경은 포도주가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팔레스타인의 혼인잔치집에는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늘 식수와 같이 그렇게 사용하는 곳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바닥 났습니다 포도주가 끊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이 포도주는 바닥이 나지 않습니다 퍼내고 퍼내도 계속해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건이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전부가 죄 가운데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죄를 짊어주시고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시므로 말며마 누구든지 예수 그들을 믿는 사람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갑니다 지옥 가는 인생이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혼인입니다 잔치집입니다 이것은 축제입니다 우린 잔치, 축제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하님 앞에 나올 때 잔치해야 됩니다 축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이 집에 모시기 전에 포도주와 오시고 난 후에 주신 포도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성경으로 여러분이 소개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은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받아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은약의 피다 포도주는 피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혼인 잔치집의 포도주를 피로 의미를 한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피가 있고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주시는 포도주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많은 재물들이 죽어갔습니다 매일같이 죽어갔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죄인들의 죄 때문에 수많은 희생재물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희생재물들이 죽었지만 반드시 희생재물을 죽을 때는 단해적인 그런 죄수증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속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1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수와 염수의 피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많은 비둘기 하나님께 들여지는 재물들이 있었습니다 소, 염소, 양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쳐지는 재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피를 흘렸습니다 매일같이 죽어갔지만 그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10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영원한 속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10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토는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바닥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룹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포도지는 바닥나버리고 끊어져 버리고 없어지는 이 사건은 바로 뭘 쓰나랍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못합니다 단위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축제가 주어졌고 우리 날마다 잔치 인생이 되었는데 여기서 몇 가지가 바꿔질까요? 다섯 가지가 바꿔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때 첫째, 포도주는 값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 값이 달라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토 말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 물이 포도주가 될 때 맛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인생의 맛이 달라져 버립니다 은혜의 맛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났는데 내 인생 값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인생이 마치 세상에서 느낀 말하고 전혀 다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이 달라집니까? 물 색깔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반드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은 강조했습니다 지옥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를 안 만났다면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는 안 돼 우리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날마다 기뻐합니다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륨이 있더라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리포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느께 아래라 했습니다 어떤 염려가 얻은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의 편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어떤 환란이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감사기도 하십시오 반드시 그러면 하느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편강을 이루어주시는 오늘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무디 포도주가 될 때에 값이 달라지고 맛이 달라지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 달라집니까? 색깔이 달라집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내 인생에 나의 얼굴의 모습은 너무나 풀어죽적했습니다 전혀 기쁨의 얼굴이 아닙니다 은혜의 얼굴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들은 전부다 그들의 모습은 사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났더니 완전히 내 색깔이 달라집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광채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오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 얼굴의 주의 평안에 함께하실 것이고 그 얼굴의 주님의 환희가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다섯 번째가 무엇이 달라집니까? 질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질이 달라져버립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때는 많은 돈을 벌어서 내가 호화없이 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똥똥거리고 살고 싶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토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저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토 피의 열 가지 축복 그리고 고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토 피를 상징하고 있는 예언적인 사건 열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냉정하게 들으세요 왜 가나의 혼인자치 사건이 이렇게 중요할까? 바로 오늘 예수 그리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가나의 혼인자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토 피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왔습니까? 요한복음 6장 54대를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토 피로 말면 아마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우린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토 피로 말면 아마 오늘 사랑하는 손님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영생의 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토 피로 말면 아마 우리를 죄인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토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나이는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토 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가져왔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토 피로 말면 아마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골로스에서 1장 20절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토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를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토께서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는 하나님과 내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스 9장 12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토 피로 말면 아마 우리를 영원히 속죄했다 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이 가나하여 호린자 집집에 오셔서 주시는 이 포도주는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가져오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바닥나지 아니하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 속죄의 피가 영원한 속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토 피로 말면 아마 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스 13장 12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토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났다고 했습니다 우린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오늘 천국의 백성은 모두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까요? 예수 그리토 피가 아니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덟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약 성령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토 피의 축복은 여덟 번째는 요한일수 1장 철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토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게시록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토 피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토 아니는 사람은 이 피에 다시 말씀해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바돈줄로 믿으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나서의 죄의 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게시록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피로 사서 함께 도렸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토 피값으로 우리는 하는 게 바쳐진 사람입니다 오늘 살아온 성들은 오늘 여러분은 천국의 사람이오 여러분 예수를 드러내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등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예수 그리토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해서니 오늘 주여 우리 같은 인생이 천한 인생이 지옥깔 인생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피의 제사 안 받고 천국 백성되게 주신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예수 그리토는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들은 여러분 날마다 환경이 지키고 힘들지라도 엎드릴 때마다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 구원 세상 권력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전하 우주 만문을 타주고도 살 수 없는 이 구원의 축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세상 것을 잃어버린 날지라도 결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구약이 나타나는 열 가지 예언적인 예수의 피의 축복을 소개합니다 레베기스 1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게 받쳐지는 피가 있는데 이 피를 사방에 뿌리는 피가 있습니다 사방에 뿌리는 피 왜 피를 사방으로 뿌립니까? 동서남북으로 피를 뿌립니다 무엇을 복음적으로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의 보혈에 이 복음이 온 세상 사방천지에 퍼져나가는 복음이 전파되는 예언적인 사건을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 전하라 했습니다 너는 내 정인대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령수님들 본 사방에 뿌리는 피의 축복 날마다 가시는 곳에 동서남북에 어느 곳에 계시든지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예수 그리토의 보혈의 능력을 자랑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날마다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두 번째 구작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토의 피의 예언적인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비기수 1장 15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흘리는 피가 있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땅바닥에 피를 쏟아서 흘러가는데 제사장은 피를 흘릴 때에 그 흘러가는 피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토의 피로 제시선받은 사람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은 예수의 피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내비기수 4장 7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피가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만약에 잔뜩 묻었는데 벽에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피를 발라버리면 그 전에 어떤 색깔로 더러웠던 것들이 묻어있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은 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한 죄인의 모습이지만 예수의 피에 우린 가려졌을 때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리국기 12장 13절 말씀 오게 되면 어린 양을 잡아 6월절 어린 양 사건대에 그 피를 문설주 문외방에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이 6월절 사건이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신약의 고린요전서 5장 7절에 6월절 장은 예수 그리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신 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나의 더러운 모든 자범죄가 예수 그리토로 빨라지면 이것이 바로는 피의 축복입니다 내 모든 죄는 다 예수 그리토로 피에 가려져버립니다 네 번째 축복은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레비교수 4장 18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쏟는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토로 앞에 죄를 사백하고 회개하면 단번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해 주십니다 한꺼번에 쏟아버립니다 오늘 이 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피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레비교수 4장 34제로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찍는 피가 있습니다 피는 같은 피인데 왜 이렇게 구별되어 있을까요? 피를 찍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했으며 내가 너를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에레미야 1장 5호전은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복중에 너를 지키는 내가 너를 알았고 테이슨 아버지는 내가 너를 구별하여 오늘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손님들 여러분 여러분 대단히 고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비록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구별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당당하시고 절대 개죽지 말고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내 신분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자동심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소개합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레비교수 17장 13제로는 다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흙으로 덮는 피가 있습니다 흙으로 덮습니다 흙으로 덮는다는 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흙으로 덮어서 다시는 그 죄 덮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토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것이 되었더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했을 때 덮어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들의 죄를 덮으러 오셨어요 오늘 살아온 손으로 본 베드로가 도망갔습니다 예수는 저주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미 11장 5절리아의 말씀 보게 되면 그가 고기잡이로 갔을 때에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에 도망갔던 이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이 사실에서 전혀 묻지 않으십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책망가지 않습니다 뜻과 고기를 준비하신 우리 주님께서 조반을 먹어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단 한마디를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신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며칠 전에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세 번 그 고백을 받으시고 다시 사도행전 1장 14절리 보게 되면 마가의 타락방에 대단히 왔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박자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훗날에 위대한 전도자가 되게 됩니다 하루에 3천명이 돌아오고 5천명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도 괴를 주고 계세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날마다 실패합니다 날마다 자빠집니다 입으로 죄 짓고 마음으로 죄 짓고 행동으로 온갖 죄 다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시간에 다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또 변화시킵니다 오늘 사랑하는 손님은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일곱 번째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의 피의 보금적인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일곱 번째는 피는 높이는 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피를 높이고 나갑니다 높이 덜고 나갑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여덟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릇에 담는 피가 있습니다 주님 국기 12장 22절에 말씀 보게 되면 피를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피를 그릇에 담는 그 그릇은 어디입니까?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가 그릇입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님한테 피가 있어야 됩니다 이 피는 생명의 피 이 피는 축복의 피입니다 이 피는 구원의 피입니다 이 피는 속죄의 피입니다 이 피는 중국으로 가는 놀라운 중국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밭도는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온 손님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밭도야 될 분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앞세우는 피입니다 반드시 하느님 앞에 나갈 때는 피를 앞세우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히브리스 12당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히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합니다 오늘 일련의 이 전체적인 사건은 구약의 열까지 신약의 열까지 가나의 혼인자 집 사건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의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전부 다 물고픈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생은 모든 것이 바꿔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은 시간이 흐르면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나 영원 불변한 영원한 진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로 내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경 그름으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내게는 예수 그리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니 오늘 주요 우리 인생에 자랑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한국 교회가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경님은 분명 와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찾아오신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있으니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듣습니다 저는 하나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예수 그리토 피로 나는 죄산받은 사람이고 나는 분명 하나님 자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내가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순간순간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활란과 통합해 주여 저는 결코 잠시 무너진 것 같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부탁해 주시오 이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주여 우리의 성도리게 하나님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코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의 성도리는